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설악산 대청복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렸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현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엔 선선함이 강돌면서 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조금 더 이어질 텐데요. 특히 오늘은 일부 남부지방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8도, 충주가 27도로 중부지방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 더울 텐데요. 전주와 광주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은 오늘 아침 14.1도까지 떨어졌지만 낮에는 29도에 육박하며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질 텐데요. 당분간 가벼운 겉옷 한 벌 꼭 챙기셔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 가끔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 5도와 제주, 영남에 최대 2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전남 해안에 5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최대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아침과 밤엔 선선하고 낮엔 더운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